네, 안녕하세요. 역사 분야의 새 책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연관이 있는 두 권의 책을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나라 말기에 중국이 서양의 제국주의 세력에 의해 개방을 하고 불평등 체제 하에서 조건과 이익을 침탈당하는 그런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자신들이 최고이고 유일한 문명이라고 생각해 왔고 중국을 잠자는 사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자라는 말이죠. 거대한 제국, 오랜 역사, 그 역사 과정에서 그들이 이룩해온 여러가지 문명 또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충분했기 때문에 외부의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해 왔었습니다. 열광들의 어떤 그 침략적 의도 이런 것들 앞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다가가고 있던 그런 형편이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 중국의 정치와 이념들이 그 다음에 지금 통치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 그 바탕이 되는 사상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공양학파가 중국 지성인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학문이나 이념의 늪 속에서 빠져있는 유학을 현실 정치의 이디올로기로 재해석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공양학파의 일원이었던 위원이라는 사람이 물밀듯이 몰려오는 서양 열광들의 세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나름의 이제 생각, 당시 지식인들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쓴 것이 바로 해국도지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이는 이 해국도지에 한국연구재단이 지원을 해서 많은 연구자들과 번역가들이 오랜 시간 공들여서 시리즈로 계속 내고 있는 책입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계속 해드리고 싶은 책은 왼쪽에 있는 미몽 속의 제국이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전문적인 역사가로서의 어떤 훈련을 받으신 분이 쓴 것이 아니고 한국 대기업의 중국 직원으로 파견되셨던 분이 그들을 좀 더 깊이 이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에 의해서 그들의 역사, 최근의 역사들을 한번 되짚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래서 다양한 책들을 참고하고 여러 자료들을 보시면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하셨고 그것을 엮은 책입니다. 미몽 속의 제국이라는 책을 좀 자세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편 전쟁의 진짜 문제는 전쟁에서 패한 것이 아니라 패배했음에도 자각하지 못하고 그 후 20년이라는 시간을 중국이 허위해 버렸다는 데 있다. 이런 주장은 작가의 생각뿐만 아니라 많은 중국인들이 자신들의 역사에서 아편 전쟁을 보는 시각과 거의 같습니다. 당시에 지성인들이 왜 서구의 어떤 그 제국주의적 침탈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그들과 결탁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자신들의 사육을 추구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이런 그 와중에도 세계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 이런 것들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였던 그 제국주의의 포화 속에서 한 줄기 자성은 피어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후에 목자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그 제국주의 침탈 과정 아편 전쟁 이후에 벌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이제 이 책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1부, 2부, 3부는 아편 전쟁 이전에 왜 중국이 무기력하게 소구 열강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배경과 원인들을 검토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먼저 1부에 보면은 제일 먼저 그 도광제가 린쩔 휘라고 하는 임측서라고 이제 우리는 배워왔는데 그 중국 관리를 흠차 대신이라는 것으로 임명하여 흠차 대신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황제가 직접 파견하는 관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를 이제 흠차 대신에 임명해서 아편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광주로 파결을 하게 되죠. 그 이야기가 이제 제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을 거슬러서 광주라고 하는 무역항에 서양 상인들 그 다음에 어떤 서양의 세력들이 중국 시장 개방을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해왔는가 하는 것들을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그런 조직에 대한 그 고찰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당시 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은 이것을 이제 조금 그 전문적인 용어로 캔톤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광동체제라고 합니다. 중국은 서양을 그 서양의 세계 외부의 세계 서양의 국가들을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무를 담당하는 외국인들과의 관계를 담당하는 부서가 육부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조건국들은 예부에서 혹은 중앙아시아라든가 유목부족들은 2번원이라고 하는 그런 특수한 개구에서 군사적인 어떤 형태로 방어를 했고요. 혹독하게 특별하게 이것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그런 것들이 없었고 외국인들과의 거래가 주로 상거래였기 때문에 13행위라고 하는 품목구별로 13행위라는 걸 설치해서 그들로 하여 그들에게 위임을 한 거죠. 서양 상인들과의 교역이라든가 상품, 대금, 지급 뭐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위탁하는 그들이 독점하게 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이제 통틀어서 광주, 캔톤 광주를 서양에서는 캔톤이라고 불렀는데 캔톤 시스템이라고 광주, 그러니까 광주항에서 벌어지는 그런 어떤 무역적 서양과의 관계에서의 어떤 교역의 틀 이런 것들을 캔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3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때 주로 거래됐던 그리고 이제 아피언 전쟁의 원인이 됐던 품목들 차와 아피언 문제를 왜 도대체 이런 것들이 그 서양 세력과 중국의 갈등 구조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들을 4장에서 살피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조금 더 시기를 올라와서 중국이 전통적으로 어떻게 왜 쇄국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었는가 당시 이제 총 말기에 중기 이후에 오면서 항해술의 발달이라든가 여러가지 이제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거기에 주도권을 가진 서양의 상인들 다양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아시아에 출몰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사건들이 생겨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청 내부에서도 해상세력들이 생기면서 중앙정부를 조금 압박하는 분산적인 어떤 태도를 보이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바닷길들을 벙쇄하는 것으로서 이런 어떤 어려움들을 극복하고자 했죠. 그래서 그 오장에는 청나라 중기 이후에 쇄국 정책이 특히 청나라 말기 아편 전쟁을 향해서 달려오는 19세기를 향해서 오는 그 시기에 쇄국을 더 강화하기로 한 그런 어떤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육장은 메카트니 이라고 하는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는 왕자에 앉아있는 사람이 중국 황제 걸룽제 구요. 청나라 그 다음에 그 앞에 왜소한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있는 게 메카트니 입니다. 영국은 산업혁명 을 거치면서 소비시장을 찾고 있었죠. 당연히 중국 이라는 것이 중국과의 통상을 통해서 중국을 거대한 하나의 시장으로 개척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정식으로 사절을 파견 해서 오게 된 사람이 메카트니 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여전히 지대 물박 땅은 넓고 물산이 우리는 충분하다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고 그래서 외부 세계를 대등한 관계에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통적 외부 사절들 조공 사신 이라든가 무슨 외부의 어떤 세력 들에 대해서 총정부 가 요구 했던 방식 사신들 에게 강요 했던 그게 이제 삼괴 구구 인데요 삼괴 구구 라는 것은 혹은 삼괴 구구 두 라고도 합니다. 머리 두 자를 포함 해서 이건 뭐냐면 한번 크게 절 하고 한번 절 할때마다 세번 머리를 바닥에 부딪 조아리 거나 이렇게 하는 형태 인데 그래서 크게 세번 절하면 아홉번 머리를 조아려야 되죠 이걸 요구하죠 그런데 영국의 입장에서는 사절 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파견한 사람과 대등한 위치에서 대화하는 거다 그러니까 세계관 자체가 중국을 하나의 세계 속에 있는 하나의 나라로 보는 그런 관점 중국은 자신들을 제외한 다른 나라를 자신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보지 않는 그런 관점 이런 것들이 이제 충돌 했죠 그래서 결국 그 통상 그 통상을 위한 여러가지 이제 제안들이 거절이 되고 오히려 청정부는 이렇게 무례하고 이런 외부 세력에 대해서 더 마음을 닫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가 벌어집니다 7장 7장 역시 이제 이런 여러 번의 어떤 그런 매교적 노력이 무산이 되면서 이제는 뭐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라고 하는 그 제국주의 열강들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나타난 일련의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부에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19세기 서구 열강과 그 앞에서 상대적으로 외부 세계에 대해서 무지했고 그래서 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중국에 접근했을 때 거기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던 우왕좌왕 했던 그 당시에 이제 상황 속에서 경세파라고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전통적인 화의 질서라든가 그 다음에 이념화되어 있고 관념화되어 있는 그런 어떤 통치 이념에서 좀 현실 정치에 눈을 돌리자 라고 하는 지성인들의 생각들 이것을 이제 공양학파라고도 하구요 경세파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세 분의 이야기가 3부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흠차 대신이었던 임측서 경세파의 어떤 사상적 세계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획기적인 생각들을 펼쳤던 공자진 그 다음에 이제 해국도지의 저자이기도 한 위원이라고 하는 사람에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3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4부는 아편전쟁이 발발하는 거죠 그래서 아편전쟁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경세파의 한 분이었던 임측서라는 분이 흠차 대신으로 광주에 파견되고 이 책의 제일 앞부분에 이제 도광제가 불러서 이 임측서라는 사람을 광주에 파견하죠 가서 이제 이 임측서는 아편이 갖고 있는 여러가지의 문제점 경제적인 문제이고 또 사회 정치적인 문제 여러가지가 이제 복합되어 있는데 경제적으로는 아편으로 인해서 중국의 은이 대량으로 이제 유출이 되고 또 이 아편이라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과 육체를 아주 피폐하게 만들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 아편을 금지를 하는 그런 정책을 취합니다 그래서 서양 상인들에게 아편을 가지고 이제 떠나라고 경고도 하고 적극적인 금지 정책을 취하게 되는데 말을 안 듣죠 동상 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아편을 압수를 해서 그것을 석회가루에 희석시켜서 이제 소각하는 그런 일들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이제 계기가 돼서 항의를 받고 또 청정부는 그들을 억류하고 뭐 이렇게 돼서 영국 정부가 전쟁으로 밖에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 라고 판단을 하고 의회에서 전쟁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아편 전쟁이 1848년에 제1차 아편 전쟁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이후에도 여전히 중국이 이들의 이제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자 2차 아편 전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아편 전쟁의 4부에서는 아편 전쟁과 관련된 과정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책으로 설명을 드렸던 이 해국도지 라는 책을 책에 대해서 그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해국도지의 모습입니다 위원이 해국도지를 저술하던 시기는 중국 그 다음에 뭐 아시아 세계 새로 등장한 질서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대항해 시대 이후에 세계의 진출로가 대륙에서 해양으로 변화하면서 세계의 판도가 바뀐 결과였죠 대항해 시대의 막대한 부와 산업혁명은 소방국가에 강력한 힘을 선물했고 그들은 그 부와 힘을 통해 세계 질서를 재편했습니다 자신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어오던 중국과 중국이 세계의 질서라고 믿어오던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의 세계는 그렇게 몰락을 맞이하여 했습니다 그리고 소방제국주의 중심의 새로운 질서가 동두고 있었습니다 중국도 그랬고 우리도 그랬습니다만 갑작스러운 질서 변화에 이 지식계는 혼란에 빠지게 되었죠 과연 갑자기 다가온 새로운 세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한단 말인가 이것은 당대의 정치인이나 지식인들이라면 답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위원 역시 관리였고 지식인으로서 여기에 답할 의무가 있었죠 그리고 그의 대답이 바로 해국도지였던 셈입니다 당시 경세파들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현실 정치에 대해서 새로운 세계관과 서양에 대한 그런 어떤 외부 세계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도 갖고 있는 통치 이데올로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현실 정치에 쪽으로 확대시켜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던 이 분들은 서로 자료들을 주고받으면서 중국이 어떤 세계에 대응해야 되겠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위원은 해국도지를 저술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중국이 전통적으로 외부 세계에 대해서 썼던 방식인데 이 제의라는 게 있습니다 오랑캐의 힘을 빌어서 오랑캐를 제어한다 이런 뜻인데요 그것을 이렇게 세계 영역으로 좀 더 구체화 시켰죠 그래서 서양의 힘을 빌려서 서양을 공격하고 또 서양의 힘을 빌려서 그들과 어떤 갈등 요소를 제거하며 관계를 맺으며 서양의 뛰어난 기술을 배워서 서양을 제압하기 위해 이 책을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냥 자 그 막 정의 모습에 incron 국가 이것 내용 적인 하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